춤추제 스텝도 똑같이 맞아요 세 분 기대하고 강력한 우승원입니다 이어서 오랜만에 돌아온 스피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네 이번엔 타이틀곡이? 타이틀곡 저희 투나잇이라는 투나잇! 사실은 스피커가 여러모로 이유리 씨한테 도움을 많이 잡고 있죠 그래서 많이 달라졌어요 스피커 모습도 그렇고 여러모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가 패션에도 많이 신경을 못 썼는데 좀 많이 달라졌고요 영해졌어요 아 귀여워졌어요 자 먼저 우리 홍석엄 씨 가져 부탁합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파이팅! 자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주세요 어 좋아하는 번호야 나 좋아하는 번호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최희준 하숙생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요? 항상 아는 애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가 구름이 흘러가듯 도돌 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일연일어 두지 말자 인생은 아들에게 구름이 흘러가듯 점점 없이 흘러서만 홍성범 씨!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. 너무 날로 먹는 거 같이 노래해. 아니요. 날로 먹다뇨. 날로 먹는 거 좋아하세요. 뭐든지. 자 이번에는 스피커입니다. 갈게요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! 킹거모 잘못된 만남! 랩을 다 불러야 됩니다. 킹거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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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 tray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안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아 스메이카! 어려운 노래인데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나래가 잘했어요 100% 석주양은 이제 가수 제기가 들어오면 할 것 같은데 그죠? 네 롤모델인 걸그룹이 있어요? 좋아하는 걸그룹 시스타? 저는 보아언니 아 솔로가 좋아요 왜냐하면 보아 씨가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다 그룹보단 솔로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룹은 돈 나눠가지고 되니까 역시 솔로를 해라 역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멈춰로 외쳐주세요 석주양이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자 룰레 돌려 주세요 세일 굿벌딩 이거는 석주 석주 느낌이 나네요 자 석취의 집중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